전시에 대비한 을지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310개 기관 2만 5천여 명이 훈련에 참가합니다. 도청 이전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연습은 평시 행정에서 전시 행정 전환, 상황조치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연습 첫날인 오늘은 전시 사태 선포에 대비한 공무원 비상소집과 전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내일은 테러 대비 실제 훈련과 전시 직제기구 편성 훈련을 합니다. 3일 차인 모레는 전시 사태 선포와 함께 적의 공격에 대회한 국가중요시설 방어와 복구 훈련을 하고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전시 복구 훈련 위주로 진행됩니다. 3일 차인 모레는 전시 사태 선포와 함께 적의 공격에 대회한 국가중요시설 방어와